한강 보낸 편지함 그때 마음을 변치마 이런 노래거든요? 렛츠 도래요! 내가 부연이었을 때 그게 저울 너무나도 좋았는데 고참의 군기로 적갖은 군기로 내 편성 무기 익숙한 표시 어머니의 어른 현재를 흔들면서 부참은 난 조금씩 계속 해놨어 제 고급식 다시 고지 않지 부작한 저에서 엄마의 아침 가짜 쏠고 도황치고 싶어서 괴차지 않은 말로 위로시켜 보다 척소절도 모르고 했어도 저기 자기 변경하면 거짓말투 왜 왜 재밌게 왜 그리우게 돼 세대로도 지우지 못해도 오늘 가운데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나나 봐